엄마, 어디에 있어? 내 선글라스? 엄마, 어디에 있어? 내 선글라스는 있어 저기 위에, 내 책상. 그리고 우리의 비행기표들은 어디에 있어? 그리고 우리의 비행기표들은 어디에 있어? 내 아버지가 가져갔다. 티켓들. 그리고 나머지 우리 짐들을. 내 아버지의 비행기표들은 어디에 있어? 엄마의 친구들은 공항으로? 나畢vi 보면 그다음에ige RT 번 зап PHONE 나는 집이 바로 여기거다. I want to go to Ibiza. 시간이 거기 wahrscheinlich 이를 시 toolbar에 있어? 엄마, 어디에 있잖아? 우리 하 엄마의 비행기상에서otted다. dónde están tu padre ha recogido los billetes y el resto de nuestro equipaje tus amigos vienen al aeropuerto hemos quedado en ibiza